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쿠루가 전기 이륜차 ESS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루는 전기 이륜차에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완충된 배터리로 간편하게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이륜차보다 운영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고 충전 대신 교환이 가능하다는 높은 사용 편의성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쿠루는 기만의 말부터 진행해온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배달 플랫폼 사인 우아한 청년들, 요기요, 이륜차 매니지먼트 솔루션 기업 오너스, 타유타 등과 함께 전기 이륜차 공동체험단을 운영해왔는데요. 참여한 체험단 중 약 70%가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희망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BSS를 활용하는 전기 이륜차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BSS 활용 전기 이륜차의 유지 비용은 일반 이륜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 라이더가 하루 125km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이륜차는 연료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 한 달 약 47만원 가량이 들지만 쿠루에 올 11만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이는 23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사용자들의 편의성 또한 대폭 높였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방문하기 전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거나 교환할 배터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스테이션까지 안전한 주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최초 1회만 인증하면 다음 배터리 교환 시 추가적인 인증 필요 없이 20초 내로 배터리를 바꿔 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수의 이륜차 모델과 배터리가 호환돼 고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안전진단 기술은 쿠루의 BSS를 실시간 관리하며 사용자들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초단위로 쿠루 배터리의 충방전 정보를 수집하고 배터리 잔존 수명 및 온도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이륜차 특성을 고려해 우천시 감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배수 구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루의 BSS는 현재 배달 수요가 많은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등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180여 대가 가동 중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스테이션 간 거리는 평균 1km에 불과하도록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올해 안에 서울 전 지역으로 스테이션 설치 지역을 늘리고 2025년까지 수도권에 천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찬욱 쿠루 대표는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 이륜차에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 리더십을 더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환경과 안전 등 차별적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환경 이륜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